수업한 것은 마크라메 드림캐쳐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재료가 되게 중요해요 티셔츠나 옷감으로 쓰이는 천을 잘라서 재료를 사용해서요 업사이클링 마크라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따라하기 쉽게 잘 가르쳐 주셔서 저도 너무 쉽게 처음인데도 따라갈 수 있었고 만들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좋았고 저는 혼자 왔지만 가족이랑 같이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족적인 분위기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청주시에서 청주청원 통합 기념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일요일 오후에 자칫 늘어질 수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든 게 전시된다는 게 되게 뜻깊은 것 같고 지나가다 이렇게 제 전시 제 물건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굉장히 신기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5 7 10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